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아, 그...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어디 있었냐? 아니, 어디 식구가 아니라 저 오늘 그... 심피디라고... 가라고. 에? 가라고 험한 꼴 보고 싶네. 아, 그게 아니라... 야! 아, 그게 아니라 저 오늘 그... 인터뷰... 아니, 권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가라고... 험한 꼴 보고 싶냐? 험한 꼴이요? 가라고... 행들 주무시고 계시니까 가라고... 어? 맞는 거 같은데? 맞고 싶냐? 인왕 씨랑... 이름 뭐였죠? 그... 어디서 모르게 형님 이름을... 아... 아... 아, 죄송한데 저희 그... 채널에 그... 지금... 나와주시는 분들이라서... 뭔 채널! 새끼야! 우리 형님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야 이거... 군원 씨! 군원 씨! 군원 씨! 민수 씨! 아, 비 많이 맞으시니까 우선 안 해... 어? 안녕하세요! 아, 형님. 뭐야? 아, 형님. 저 알아서 전화하겠습니다, 형님. 아, 저요. 저... 심형. 심형. 아, 심형! 예! 아, 형님 들어와. 아, 형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도 되죠? 아니, 이분이... 저 막 막... 아, 나 씨XX 또 다른 애들인 줄 알고... 지겨워하려고 했네. 아, 아... 들어갔습니다, 형님. 들어오라고! 개XXX 아, 예. 응원아! 예? 아, 형님 응원아 진짜. 근데 이분은 누구신데 저를 막고 계속 나... 아, 이 새끼 우리... 우리 한 달에 위에, 그... 한 달에 아래... 네? 아, 주영! 어, 예, 예. 어, 예, 예. 이게 비도인데 뭘... 비도 왔어, 몰라, 그럼. 예, 아니... 아니, 이분이... 몰랐... 야! 야! 몰랐었나 형님. 몰랐었나 형님. 몰랐었나 형님. 형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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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들어와. 예. 아,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으아악! 아악! 으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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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운동 중이야, 그... 아... 아, 여기야 숙소... 여기 숙소... 아, 여기 우리 숙소. 원래 흐주민은 이제... 숙소 생활 안에... 네. 근데 우리 같은 전통 건달들은... 네. 무조건 숙소를 일자로 거치워요. 아... 아... 아, 우리도 지금 숙소 생활하고 있는 거고... 아, 요즘 애들 안 해. 요즘에... 그 막걸리 새끼들 존나 많거든. 우리 전통이야. 막걸리가... 아, 말이... 아, 아니지, 아, 아니. 우리 건달들을 비하하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말이냐, 말... 으악! 으악! 아, 이렇게 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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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안 올라가시는... 으악! 으악! 하... 우리 이 건달들은... 네. 이 체력관리가 필요적 있다, 형. 아... 안 해야된다, 이거. 으악! 이 분은 누구신지 잠깐... 우리 막내! 아, 막내분! 막동이, 막동이. 아유, 귀여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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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그렇게 올게요? 으악! 야쓰? 형님, 형님 오신다 했지. 저 혹시... 어! 뭐! 뭐! 어? 어? 저... 저거 뭐... 이건 뭐예요? 아... 아, 김태김 씨를 그래하고 이거 우리... 관달 인터뷰 한 번 또 왔었어. 아... 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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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러면 우선 숙소 왔는데 그... 간단하게 숙소 좀 설명 좀... 구경해? 아, 구경해도 되나요? 근데... 이 분은 여기 타투가 있으신 거 같아. 야, 야. 어휴... 아, 망소. 이거 뭐냐 이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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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저... 저 x3 아, 근데... 아, 그 놈아. 어... 맞냐, 막내가 이거? 아... 오우...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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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마! 일상생들인... 아.. 아니야. 만수동 이래서 안 돼. 일로 와봐. 야! 얜! 뭐라고? 얜! 뭐? 얜! 어떤 개 막두기 새끼야 이런 거 아니고 아냐? 자슴! 자슴? 자슴이니. 아, 막! 자슴! 자슴! 이 새끼 처세가 아유 똥구멍 내기냐? 똥 얹은 자슴! 똥 찼다고? 자슴! 자슴! 와.. 형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와.. 나야 근데 모르겠다. 와 나 이거.. 야 너 눌러주고 싶어? 자슴! 어? 자슴! 아.. 죄송합니다. 아니 형 개시.. 이 새끼야. 낫슴! 으악! 낫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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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다 좀 맞자. 빠! 지혜수랑 좀 있으세요. 자 얘 좀.. 엄마! 교육 좀 시켜볼 테니까. 엄마! 낫슴! 동양이라고 이거 아니잖아. 아니 내가 내가.. 내가 할 테니까. 엄마! 자슴! 저번에 딸이 신이고 얘가.. 반 죽여나가 나왔거든. 아아.. 늘어졌단 말이야. 아아.. 아우 개시.. 아.. 자슴! 아참.. 아니 저거 잠시만요 저거.. 아 이러면 안 돼.. 아니 저거 왜 형들이 이게.. 아니 이거.. 다른 망해 이 새끼가 패다가.. 패다가.. 아.. 형강도 많이.. 뽑아가지고.. 때려가지고.. 아.. 형님! 네? 이 사람 별이 안 생기니까.. 아.. 예.. 괜히 뭐 구급자 부르지 말고.. 아 네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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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곡 노래 자랑 좋아하시면.. 원래 우리 건달들을... 야.. 이게 또 나랑 우리 또 막내 되는 거야.. 아이쒸가.. 아이쿠 좀 참으세요.. 아이 무슨 일이라고.. 네가 살고도 건달이 이렇게 했잖아.. 아이씨.. 아이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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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은 말이오 예 진짜 사나이오 뭐 어때요 우리 숙소 어 그런데 좀 좋아요 뭐야 숙소 나운 안 이루고 아 근데 이게 또 겨울이잖아요 어 하고 천만 야 아 저게 뭐 2시간 빨리 잘 아침 굳이 9시간 anlam 으 뭐라고 봐요 2시간 반말 개새끼들 안되겠다 내가 더하고 올게요 뭘 더하고 와요? 어휴 괜찮아 괜찮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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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스 짜스 아휴 아니 이게 어떻게 막리학냐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지 뭐 좀 괜찮으세요 아니 이거 구급차 물러 갈 것 같은데? 형님 이거 건배 1상이에요 아 1상 이게 1상이구나 우리도 막두기 때 그렇게 해 어휴 아휴 괜찮으신가요? 소품 좀 내가 구경을 시켜줄게 네 이리 와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와보라고 아 예 간심받는 줄 아네 아 간심받는 줄 아네 간심받는 줄 아네 짜상 여기 아휴 여기 아휴 여기 큰형님 방 아 큰형님 큰형님 방은 우리가 아무나 못들어가 아 우리도 못들어가 좀 안계시면서 네 안계시는데도 우린 구경을 하면 안돼 그게 건설 가만있어 개새끼야 형님이랑 나 못봐줘 큰형님 가들만 아예 그리고 내가 둘러와봐 저 배그 그 시체처럼 아 근데 아니 저 아니 건설씨 잠시만요 아휴 아니 근데 이 숙소가 또 크게 다를 줄 알았는데 또 사람 사는거랑 똑같네 우리도 사람인데 아 아 아 아 언제랄튼 뭐 피바다나 돼있고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냥 아 아 아 아 화장실부터 해줄게 네 네 네 우리도 비대는 써요 아 예 그리고 네 돈세탁할때 아 우리 돈세탁할때 큰형님이 돈세탁시켜요 우리 세탁을 해버리는거에요 아 세탁? 진짜 돈세탁이 세탁기에 불리는게 돈세탁을 해버리는거에요 아 한번 봐봐 야 돈이 좋다 음 그리고 신분세탁할때도 네 저거 써요 신분세탁할때 아 신분세탁도 여기 세탁기에서 누가 신분세탁하고 싶어도 저기에다 놓고 돌려버리는거에요 아 1시간 있으면 신분세탁 해줘 아니 이거는 부탄가스 부탄가스 가스 터트려버려야되니까 아 엄마 널 나와 네 아니 마탱이가 가버리신거 같은데 엄마 어 어 나와라 아 자 구경좀만 더 해주세요 네 네 아 식사를 직접 해주셔도 되요? 아무래도 밥을 다 해먹으니까 건강하니 건강식 아 그냥 파 한단 씹어먹고 그런다고 아 아 아 아 아 여기 어떻게 아 아 이렇게 아 문 꼭닦기 아 이거 형 우리 크형이 써놓은거야 아 끄고 간다든지 열리니까 꽉 간다든지 열리니까 아 저거 무슨 소리가 아 아 어 여기 어 근데 그 형님 태식이 형님 왜 여기 계신거에요? 태식이 형 아 어 이마 태식이 형 가만히 있으라고 아 좋게 좋게 얘기할때 가만히 있자고 그냥 아 형 네 좋게 좋게 얘기할때 그냥 말 들어요 아 아 예 왜 하지 말라는 짓거리 해가지고 이 아 하지 말라는거 하지마요 알겠습니다 숙소하려도 규칙이 있는거니까 네 어 그럼 혹시 여기는 여긴 사장님이 말 어 어떤 방이지만 얘기만 얘기만 이런거 아 아 아 아 지금 안에 감금 되어있는거 보여줘? 어 아니요 200명 있는데 야 집이 굉장히 큰가봐요 대들고 이러면 가둬보려야되니 그게 건달 아뇨 이게 살아야라뇨 어 끝인거에요 어 들어갈까? 아니요 우리 형도 감금 되어볼래? 아니 아니요 어 막내분 인터뷰 잠깐만 해줘 어 막내분이 살아있나지? 막내야 보지 말고 아 봤어? 아니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아 저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만 야야야야야 막통이 형님 우리 심형이니까 잘 모시고 인터뷰 잘해 찬양이 해 찬양이 해 예 형님 형님 너한테 뭐야 누나한테 예 형님 막내 생활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 두달 정도 된거 같아요 아 목소리가 굉장히 착하시네요 생각보다 원래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거에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다가 막 끌려오신거에요? 삥을 뜯기고 있었는데 네 형들이 도와줬어요 아 그래서 형님으로 모시게 된거에요?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네 짐 싸서 숙소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냥 간단한 업무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PPT나 엑셀같은거에요 그러면은 혹시 제가 영상 찍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귓볼을 만져주세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와주러 올거에요 지금 만져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아니요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억이 안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요 하루에 기절을 8번씩 하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하하하하하하 네네 저는 이제 그만해 아 아니 아니 인테로 네네 어 방 구경이에요? 네 방 구경 이제 다 저 저기 아 저게 일사랑이야 아 형님 네 형님 혹시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아니 안 걸렸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알파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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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큰형님이 이런걸 좋아해요 큰형님이 이런걸 좋아해요 큰형님이 이런걸 좋아해요 우리 큰형님이 술 드시고 계시면 이런걸 해줘요 아 재롱을 또 부르셔야 하는구나 형 우리 함께 같이 준비하나봐요 네 우리 심형은 건달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건달 숙소 보니까 어때요? 아 근데 뭐 저도 크게 막 좀 새롭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 사는거랑 똑같이 그냥 여러 명이 사는거랑 모르겠네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어휴 어휴 피고 하는거 원래 아 담배 피우면서 운동하고 그래요 예 아 근데 큰형님 있으면 다 말 못먹어요 야 어휴 운동하면서 막 막 게사료 먹고 이런거 진짜인가요? 그건 존댓약이고 아 우린 게사료 안 먹지 시세가 어르신 아 우리도 사람이요 아 아 죄송합니다 형님 스트레스 많아 한 대씩 때리고 뭐 우리 심형도 스트레스 받는 이상 가서 한 대 때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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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어떡해 괜찮아 괜찮은데 하나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저요 아니 혹시 그 식사같은거 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나요? 아 예 고맙습니다 형님 퇴직이 형 끌어야지 아 퇴직이 형님이랑 식사 안돼요 나는 퇴직 나 왜 그래 아니 퇴직이 형 맨날 잠만 자고 엄마 너 좀 그래 엄마 우리 생각해도 찡해지는 단어죠 엄마 음악 감상력은 어떠세요? 엄마 감사합니다 형님 엄마 엄마 내가 그래 퇴직이 형 그런거 아니야 아 맨날 잠만 자고 화가 퇴직이 형은 숙소장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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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꼬면 너가 숙소장으로 해 아 나 그럼 오늘 내가 한번 해 뭐 할 수 있어 해 엄마 엄마 아파 엎어 엄마 자는 사람 본사람은 기습이다 나 반달도 살리자 양아치지 난 자격이야 난 그러니까 자는 사람은 기습도 해 엄마 엄마 세션 버리지마 어떻게 기사는 5초 더 5 저감자님 야 청소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 맞냐 아 꼬라지 응 잠시 기절했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형님 기가진이 청소 좀 해줘 죄송합니다 형님 야 이게 안 돼 형님 이 자식이 기절을 하루에 몇 번 하는 거야 나야 기절 왜 나야 기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절 막배가 두 달밖에 안 돼서 이런 거 같은데 네 아 이거 흐령이 형 보시면 난리나겠네 3시간 이리 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 쥐XX 잠을 하네 잠깐 아 드디어 계셨구나 네 야 이거 한 3시간 중실 계신데 자빠가 잠을 자고 앉았는데 이 새끼가 이거 좋은 아침입니다 형님 다시 나와 나 하하하 같이 지금 3시 5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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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